어, 여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야? 내가 원래 정신을 안 차렸어? 아니. 오늘은 살리운 거 없네. 오늘은 인형 폭기를 할 거야. 잠깐만 인형 폭기는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형 폭기 방을 간다던지 휴게소를 간다던지 쯧쯧쯧 요즘엔 그렇게 안 해도 다 방법이 있어. 인형 폭기를 어떡해. 인형 폭기 기계를 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홈! 꾸! 하! 하가 너무 하이톤이어서 다시 할게요. 홈! 꾸! 하! 안녕하세요. 홈쿠 커플의 꾸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컨텐츠는 바로 크레인펌! 봐봐. 이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인형폭기야. 진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냥 게임같이 생겼지? 근데 클릭해보잖아. 대박이다. 거짓말하지 마. 집에서 인형폭기를 어떻게 해. 아니야. 지금 그 앞에 김치찌개도 있고 마이 멜로디도 있고 아이스 케이크도 있고 그렇잖아. 그게 선물이야. 그 앞에 그려진 게 상품이고 오빠가 그 게임에서 뽑잖아? 그러면 그거를 집으로 뽑아.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스타벅스 텀블러. 잔방보 인형 얼굴 쿠션 이거 봐봐. 내가 좋아하는 레고 마블 닥터 스트레인지.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없는 게 없는데? 소고기도 있어. 툿불 마장동 한우. 홍시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좋아할 만한 상품들이 많다. 또 다양한 연령층들이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인가 보네. 그리고 이렇게 상품 위에 보면은 UFO 스톰 타코야끼, UFO 출렁출렁, 스카이점프 제비뽑기, 클래시 꿀망2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게임 이름이에요. 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좋습니다. 저번 일본에서 10만 원 인형 뽑기로 황금손이 똥손으로 됐었던 거 오늘 만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 오빠 저번에 우리 광고주님이 10만 원 인형 뽑기 영상을 보신 것 같아. 왜냐면 10만 원 있어도 그렇게까지 밖에 못 뽑으니까. 광고주님 너무하십니다. 오늘 황금손 꾸삐, 홍시님들의 정말 갖고 싶었던 선물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뭐부터 가볼까요? 우리 상품을 일단 고릅시다, 우리. 살리오 프로젝션 카메라 키링? 바로 키링 갑니다. 플레이 예약을 하면 이렇게 게임 플레이 권한을 획득해내. 오! 오! 잠깐만. 오, 이거 카메라 봐. 카메라 누르니까 옆에서도 볼 수 있다고. 이거 5초 남았거든? 잠깐, 픽! 아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근데 제일 앞에 있는 거 뽑는 게 아니야, 약간 중간 거를 뽑아야 돼. 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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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땅! 내 기필 거 뽑아드리리다. 아 근데 진짜 인형 뽑기 하는 것 같다. 실제로 내가 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이 집게 사이에 그 구멍 여기 뽕뽕뽕뚕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이 이 사이로 집게를 넣어야 돼. 아니 그걸 이제 한 거야? 아차차! 그럼... 아 다 왔는데? 하나는 잠자. 상품 진짜 많다. 피자도 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미노 피자. 아 나 그거 안 먹어. 왜? 나는 피자 싫어. 어? 나 저거 할래. 6회! 6회? 나 6회! 근데 이게 상품마다 필요한 하트의 개수가 달라. 약간 좀 비싼 거는 하트가 아무래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홍시님들이니까 홍삼원? 아니지! 그럼 우리 저거 해보자. 배스킨라빈스 토이컵. 저 이거 먹고 싶어요. 뽀로랑 루피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탁구공이 여기 있어서 이걸 탁구공을 집습니다. 네. 잘 집었쥬? 아주 잘 집었쥬? 두 개밖에... 두 개밖에... 하나! 잠깐만. 체크로 들어가면은? 오! 아! 나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그니까 지금 저기 보이는 초록색 체크에 들어가고. 그렇지. 일단 1단계. 그리고 지금 체크로 들어간 탁구공이 아래로 노란 부분에 꼬린을 해야. 아니 이거는 약간 운인 것 같은데. 황금 손꼽비. 절대 운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보세요. 저는 탁구공 두 개를 또 집을 수 있는 특별한 특수 능력이 있습니다. 어? 하나인데요. 능력도 없고. 운도 없고. 어? 나 방금 놀라운 걸 발견했어. 타코야키 구멍이 총 16개밖에 없거든?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 16개 중에 16 빼기 2. 14번 안에 무조건 성공한다. 근데 그거 알아? X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 공이. 거기까진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탁구공 두 개 집었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탁구공 두 개. 투하. 응? 야, 잠깐만. 잠깐만! 세기 집었다. 세기 집었다. 가자. 야, 가자.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 아이스크림. 트루와. 시나모로 레코백? 홍시님들. 시나모로 레코백. Do you want? Do you want? Yes, I want. 어? 곰 인형을 일단 무게 중심을 흐트러 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곰 인형을 일단 무게 중심을 흐트러 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음... 제발... 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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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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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막. 괜찮아 괜찮아. 아직 화태가 6,300개나 남았다고. 이제 1,000개밖에 안 썼다고. 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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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모로 레코백. 넌 내 거야. 아, 바로 장비 제목업률 떠버렸습니다. 와우. 부럽다. 누가 엄만해, 한우 지금. 여보, 우리 한우도 먹었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빨까? 혼자 먹었어? 상상 속에서. 이거는 더 쉬워, 더 쉬워. 고리, 저 고리 걸리는 거 보이지 여보? 고리가 무려 4개, 5개, 4개가 걸려있다고. 무조건 걸리게 돼있어, 이 고리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라도 안 걸리겠어? 아니, 오빠 왜 이렇게 못하냐고. 내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쉽게.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이거 제가 처음 해봤거든요. 내가 뽑아줄게, 오빠. 아, 내가 할 거야. 오빠 내가 다니게 괜찮겠잖아. 기다려봐, 이거 봐봐. 걸린 거 보이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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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거 바로 보이지? 뽑아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여기서 흔들어, 흔들기. 아니. 사회료 큐브 획득. 자, 여러분 보시죠. 이거 무조건 제가 성공한다고 하셨습니까? 베스킨라미스 케이크. 여보야, 여보야, 여보야. 진짜? 별. 여보야, 미쳤다, 미쳤다. 가자! 무조건이다 이건. 무조건이다. 우와! 너, 여보 여기 예약 한 명 지금 걸어놨어,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있어. 이제, 형izado. 빨리 빻 Enfin. 여보, 저희 햄버거에 5만원 쓸 거 같은데. 다른 거 하지? 홍이 형 어떻게 생각해? 지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미쳤다x3 되네x3 어? 이게 뭐야? 그냥 픽을 해. 어? 됐다! 바보! 나이스!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짠! 어? 저게 저의 망고뿌문을 짜게 돼. 어? 다행이다. 인형 뽑기가 아닌 간식 뽑기를 원했다. 갔다! 와! 안 해. 한우 실패. 와! 홍시님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선용호 피규어다! 이거 위에 올라와 이거 위에 해줬어. 획득! 아! 한 번에 뽑아버렸어. 한 번에 뽑아버렸어. 두 개 획득! 어? 그거 봤지? 해외에서 탁구공 통 튀겨가지고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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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을 쏙 들어가는 거. 일단 탁구공을 하나 집어. 그리고 여기 탁구공이 탁구공을 여기 딱 떨어뜨리거든? 봐봐. 잘 봐. Series. 투작 아니에요.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아뇨. 대박이다. 한 번에 바로 뽑아버렸어. 봐 봐. 그거 배워 여고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보고 있는 거잖아. 봐봐. 배스킹 가자, 오빠 사줄게 한 번. 뿅 찍어버려, 그냥!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우리 밥의 부금을 동요삼아 잠자고 있는 우리. 귀여운 홍아지. 용사여, 눈을 뜨시오. 크리스탈 건담! 살리오 쿠션 획득. 우리 다 털어가겠는데? 갈 거 알아? 한 4시간째 하고 있어. 좀 갔다. 힘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다고. 가자! 가자! 과연 홈프 커플이 어떤 것들을 뽑았는지 진짜 알게 되시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오, 완전 많이 뽑았는데? 저희 선물 보따리. 오! 저희가 뽑은 상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박스가 크다. 우리 이만큼이나 뽑았어? 일단 이거 내가 탁구공에서 바로 밀타에 뽑은. 오! 여보! 마이 멜로디 쿠션! 완전 귀엽지? 이거 내가 갖고 싶다. 와, 잠만 보이냐. 오, 이거! 살리오 가방! 아, 시나모로 가방. 이거 봐봐, 여기 이것도 붙어있어. 아크릴 열쇠고리. 근데 이게 무려 두 개야. 그것도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있으신 분들. 제가 홍시님들께 진짜 하나만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이 레고는 제가 갖게 해주세요. 닥터 스트레인지 레고 폴리백. 이 폴리백이 한때 진짜 구하기 힘들었단 말이야. 내가 이거 구하려고 방방곡곡 소문했는데. 미쳤어. 이거 그거잖아. 진짜 사진 찍히는 카메라잖아. 맞아, 이거 요즘에 진짜 난리야. 여보가 뽑은 손오공. 진실은 언제다, 한 가지. 빠라밤빰빰빰라바밤! 빠라바밤! 소난이야! 아차차! 짜자잔! 피규어야! 이거 봐봐, 여보. 옆에 쿠로미! 4종! 딱 홍시님들 취향인 거지. 쿠로미, 마이 멜로디 사진기, 시나모로 레코백, 마이 멜로디 쿠션! 이게 뭐, 엽기 토끼였나? 니니즈, 니니즈 토끼. 잔만보 쿠션까지 제가 이렇게 넣어서 댓글 달아주시는 한 분께 한 분께 다 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이 3개 안 넣었는데? 내꺼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프티콘도 여러분들 정말 많이 뽑았거든요. 그 기프티콘은 홈쿠커플 인스타그램 요기 요기 여기서 스토리로 공개를 해드릴게요. 1일에 올라가니까 4월 2일 4월 2일 오후 6시에 인스타 스토리로 올릴 테니까 혹시 근처에 계신 분들은 그냥 딱 들어가서 딱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쓰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선착순이라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아무튼 여러분들 크레인팝 무료로 또 처음에 무료로 이 무료 이용권을 또 이렇게 들어가면 무료 이용권만으로도 즐길 수 있으니까 한 번쯤 크레인팝 한 번씩 이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인형 뽑기 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홈쿠 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